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전주 대비 1.48% 하락했으며, 이더리움은 전주 대비 4.59% 상승했습니다. 공포탐욕 지수는 74포인트로 탐욕 단계입니다. 이번 주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코인은 라이브 피어로 전주 대비 131.72% 상승했으며, 제일 많이 하락한 코인은 티드랍으로 전주 대비 17.94% 하락했습니다. 위클리 탑3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이더리움이 22개월 만에 3,0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유입세가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비트코인에 이어 다음 현물 ETF 출시 대상으로 고려되는 이더리움이 현물 ETF와 댕쿤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총선 공약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 경쟁에 나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세 기반 확립을 이유로 과세 시기를 이미 예정된 2025년에서 한 차례 더 연기하여 적어도 2년 이상 유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는 달리 과세 시기에는 변함이 없고,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월드코인입니다. 채 GPT의 개발사인 오픈AI가 새로운 동영상 제작 프로젝트 소라를 발표한 후, 오픈AI의 가상자산인 월드코인 가격도 최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소라 공개 전 3달러 수준이었던 월드코인은 소라 공개 후 급등세가 본격화하여 19일 한때 7.95달러까지 상승했는데요. 3억 달러 때이던 시가총액도 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코인 이클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